21장입니다. 281쪽입니다. 제21장. 도따금에 대한 지와 견해의 한 청장입니다. 한자로 해보면 행도직연청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도직연청정의 정의를, 내용을 1번 문단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8가지 지혜를 통해서 윗바산하는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갑자기 왜 8가지 지혜가 나오죠? 그 밑에 나옵니다. 그죠? 그 9번째는 진리에 수순하는 지혜인데, 수순하는 지혜입니다. 그죠? 이 9가지를 도따금에 대한 지와 견해의 한 청정이라 한다. 됐죠? 정의는 뭡니까? 행도직연청정은 9가지 지혜. 됐죠? 9가지 윗바산하의 지혜를 행도직연청정이라 합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명상의 지혜가 빠졌습니다. 명상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윗바산하가 아니라 했죠? 말 그대로 명상입니다. 명상의 뜻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함. 됐죠?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하는 것을 앞에 쫙 묘사를 해놨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요히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통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명상의 지혜는 여기서 본격적인 윗바산하 수행에 넣지 않고 그 전제조건으로 도, 비도, 도와 도, 아님을 구분하는 원리로 밝히고 있습니다. 명상의 지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해서 그죠? 그걸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거를 우리는 명상의 지혜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격적인 행도 직연청정, 도타금의 직연청정에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 아홉 가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계에서 벗어났고 과정에 들어있는 윗바산하와 불리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한지에 우리 앞에 그죠? 경계에 걸려가 있는 혹은 그죠? 경계가 10가지 윗바산하의 경계가 나타나기 이전의 그죠? 그죠? 그거로 또 그죠? 그 뭡니까? 생멸의 지혜가 있었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그죠? 도냐 도 아니냐 이거를 구분하기 이전은 본격적인 윗바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도, 비도, 직연청정에 넣고 있고 그죠? 자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도가 아닌 것을 도가 아닌 경계에 빠지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뭡니까? 행도 직연청정 혹은 윗바산하의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지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무너짐을 관찰하는지에 공포로 나타나는지에 위험함을 관찰하는지에 역겨움을 관찰하는지에 역겨움은 염오로 한자로 염오입니다. 니삐다 원어가 똑같습니다. 우리 대림 선생님은 역겨움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구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 역겨움을 해놨어요. 저는 주로 한자로 염오 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해탈하고자 하는지에 그 다음에 넘기면 7번 깊이 숙고하여 관찰하는지에 상카르디안 평온의지에 이들을 여덟가지 지혜라고 한다고 알아야 한다. 아홉 번째인 진리에 수순하는지혜란 수순과 동의에 대해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는 경계에서 벗어난 여기서 경계는 뭡니까? 10가지 위빠사나의 경계가 뭐지? 이러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분은 다시 뭐를 봐야 됩니까? 20장을 보시고 그걸 정확하게 구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에서 벗어난 이렇게 했으면 되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부터 시작하여 이 지혜들에 대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행도 직연 청정이고 본격적인 위빠사나 수행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생명의 지혜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자 답한다. 세 가지 특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됐죠?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죠. 그죠? 청정도로는 안에서만 무상고음 무화가 몇 번 나오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까요? 모르긴 해도 한 200번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무상고음 무화를 그죠? 특히 우리 본격적으로 위빠사나 수행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상고음 무화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입니다. 그것 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수순하는 지혜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해탈을 하려면은 그죠? 해탈해서 도와 과를 정득하려면은 무슨 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3개 화택에서 벗어내려면 무슨 문이 있어야 될까 합니까? 그 문이 뭐겠어요? 문도 역시 세 개밖에 없습니다. 어머 문이 한 100,000개 만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문이 왜 없느냐? 그죠? 이 세상이 모두 문이다. 말은 참 좋아요. 그죠? 근데 전부 뭡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요새 또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죠? 생명을 다시 수행하는가 한다면 욕하다 그랬는데 그죠? 세 가지 특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그죠? 세 가지 특상이 뭡니까? 이 밑에 나옵니다. 무상고음 무화 됐죠? 그죠? 이전의 도와 도와 아님에 대한 지화견에 의한 청정에서는 10가지 위빠사나의 경계들로 인해 오염되어 각자의 성품에 따라 세 가지 특장을 관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죠? 왜 앞에하고 뒤를 구분하는가 하면 앞에는 10가지 위빠사나의 경계가 아직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한 도타금이라 혹은 진정한 위빠사나 수행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위빠사나의 경제를 말끔히 제거하고 그래서 다시 뭡니까? 무상, 고, 무화를. 그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통찰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그죠? 생멸에 대한 지혜를, 생멸의 지혜를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요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전의 도와 도와 아님에 대한 지화견에 의한 청정에서는 10가지 위빠사나의 경계들로 인해 오염되어 각자의 성품에 따라 세 가지 특상을 관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계로부터 벗어날 때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특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수행을 해야 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엄격히 이야기하면 위빠사나 수행은 위빠사나의 경계를 벗어나서 뭡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해주죠. 무상, 고, 무화를. 일체의 위법들의 무상, 고, 무화를 통찰에 들어가는 것이 위빠사나 수행의 첫 번째, 본격적인 위빠사나 수행의 첫 번째 단계다.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를 여기서 위빠사나 수행의 행도직연청정의 첫 번째 단계로 서라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무엇을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아서 특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엇이 그들을 가려서 특상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무상의 특상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고 상속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다. 한번 충분히 음미해 볼 자료입니다. 괴로움의 특상은 계속되는 압박을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고 행동거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무아의 특상은 여러 요소로 분해됨을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고 경고함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4번, 5번, 6번, 7번, 8번 계속 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파악하여 상속이 분열될 때 무상의 특상이 자기의 성품에 따라 나타난다. 무슨 말씀을 말했죠? 상속이 분열된다 했습니다. 분열은 해체와 동의로 보시면 되겠죠. 뭐하고 똑같습니까? 전기뿔의 비유. 요새는 전기뿔으로 하면 됩니다. 전기뿔은 영원하지요. 항상하지요. 그죠? 항상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상속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합니다. 그죠?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해를 못 하기 때문에 전기뿔이 항상한 것으로 봅니다. 됐죠? 그런데 이거를 그죠? 완전히 지금 현대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딱 슬로비디오로 있잖아요. 이걸 딱 해서 들어가서 뭡니까? 상속을 해체를 시키면 분열 시키면 흘러가고 있는 이 덩어리를 뭡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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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끊어내면 뭡니까? 매 순간은 무상이죠. 그렇죠. 1초에 몇 번 깜빡거릅니까? 60번. 그렇잖아요. 60번 깜빡거린다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로 보면 이거는 뭡니까? 무상한 거죠.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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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입니다. 한 덩어리로 확 뭉쳐나면 뭡니까? 흐름을 상속을 덩어리로 뭉쳐나 버리면 우리는 항상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됐죠? 항상하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지극히 이거는 과학적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계속되는 압박을 마음에 잡도록 행동거지가 드러날 때 괴로움의 특성이 자기 성품을 따르낸다. 그렇죠? 이 행동거지가 뭡니까? 우리 앞에 있지요. 6단계. 그렇죠? 들어갖고 뻗고 내리고 디디고 누르고 이런 매 순간이 뭡니까? 괴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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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데 뭡니까? 그 이자포구가 뭡니까? 탁 테리스 치고 팍 뛰어가고 막 이런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고 불거든요. 행복하다. 나는 미스터 코리아. 나는 미스터 코리아 이러면 행복한데. 매 순간순간 하나 보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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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움. 하도 문사에 대해서 그런 말로 보면 되겠죠. 행동거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는 아주 좋은 의미에 볼 필요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미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4번 욕은 꼭 동가름 쳐 놓고 한번 해 보십시오. 행동거지가 드러날 때 괴로움의 특상이 자기의 성품에 따라 나타난다. 여러 요소로 분해하여 견고함이 분해될 때 그렇죠. 우리 색수상 행식 뭡니까? 온이 분해가 안되니까 뭡니까? 참나 진화 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재를 뭡니까? 딱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온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이거는 색수상 행식이 있지 참나 진화 대화는 그 어디에도 없다. 됐죠. 그래서 요소로 분해하여 견고함이 분해될 때 무화의 특상이 자기의 성품에 따라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무상과 무상의 특상, 괴로움과 괴로움의 특상, 무화의 특상 이 분석을 알아야 된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6, 7, 8번 안 읽고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입니다. 284쪽입니다. 수행자는 경계에서 벗어났고 10가지 윗바산의 경계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나옵니다. 10가지 윗바산의 경계에서 벗어났고 과정에 들어있는 윗바산이라 불리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로 이 모두를 각자의 성품에 따라 고찰한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0가지 윗바산의 경계를 벗어난 것을 과정에 들어있는 윗바산이었습니다. 뭡니까. 여기서는 과정이란 건 뭡니까. 9가지 행도직인 청정의 윗바산의 지혜의 첫 번째 과정에 들어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윗바산의 경계에 있잖아요. 경계가 극복되기 이전은 은밀히 말하면 그거는 윗바산의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청정도론에서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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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본격적인 윗바산의 지혜 가운데 두 번째가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그렇죠.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를 우리는 멸괴의 지혜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한자로 멸 소멸하는데 괴는 무너질 괴자 있잖아요. 그렇죠. 멸 괴자입니다.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9가지 윗바산의 지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남방에서 방가냐 나라 해서 원으로 오히려 남방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방가 뭡니까. 방가는 빵 무너지는 겁니다. 빵이 빵갑니다. 원으로 보면 빵입니다. 방가거든요. 본래 A 뒤에 A는 지금 힌디 마라티가 인도말에서 이건 발음 안 합니다. A는 발음 안 합니다. 상스크립트 빨래에서만 고전 언어에서만 이게 지금 발음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힌디 마라티는 발음을 안 합니다. 그럼 뭡니까. 빵. 빵. 그렇게 뭡니까. 한글로 말하면 빵 터지 버린 것. 됐죠. 멸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간야나를 윗바산의 지혜 가운데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방간야나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왜냐면 그 뒤에 있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공포가 어떻게 생깁니까 빵 터지니까 공포가 생기지.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요. 나라는 존재가 빵 터지 버렸다. 공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나라는 존재가 빵 터지는데 기분 좋았다고 춤추어 뭡니까. 그야말또라이지요. 그래서 공포의 지혜부터 있잖아요. 위험의 지혜 이런 거는 전부 뭡니까. 무너짐을 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짐을 관찰한 지혜. 이 방간야나 있잖아요. 멸괴의 지혜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 고음 무하를 왜 관찰합니까. 무상이다 고다 무하다. 매 순간 무상 고음 무하 무상 무하 이러하면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빵 터지는 경기가 나오겠죠. 그렇겠죠.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죠. 어머 이거 터지 뭐. 결국 말라고 터지노. 그죠. 그래서 10번입니다. 수행자가 이와 같이 고찰한 뒤 반복해서 무상 고음 무하로고 물질과 정신의 법들을 비교하고 재어 볼 때 그의 지혜가 예리하게 작용하면 상카라들이 빨리 나타난다. 그렇겠죠. 실제로 찰라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짧게 이야기해도 우리 북방구사로는 75분의 1초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75분의 1초를 깨뚫어보려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예리하게 작용하고 상카라들이 빨리 나타날 때 일어남이나 머물미나 업에서 생긴 물질의 진행이나 혹은 상카라들의 표상을 취하지 않는다. 오직 부서짐 사라짐 무너짐 소멸에 그의 마음을 확립한다.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됐죠. 우리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단계로 설명을 하죠. 그 가운데 빨리 나타날 때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생명의 지혜가 있잖아요. 이게 무상고 무화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고 특히 무상에 대한 통찰이 깊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때는 일어나고 머무는 단계는 그러니까 놔버리고 무너지는 거 사라지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직 부서짐 사라짐 무너짐 소멸에 그의 마음 챙기면 확립한다. 이게 핵심이겠습니다. 11번입니다. 그가 산카르드는 이와 같이 생겼다가 이와 같이 소멸한다고 볼 때 바로 이곳에서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라 불리는 윗바사나의 지혜가 일어난다. 이것을 두고 설하셨다. 그래서 또 경을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무예해돕니다. 그죠. 검테크리트 따옴표 안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상을 깊이 숙고하여 무너짐을 관찰하는 통찰지가 윗바사나의 지혜인가 물질을 대상으로 가졌기 때문에 마음은 생겼다가 소멸한다. 그 대상을 깊이 숙고한다면 그 마음이 무너짐을 관찰한다. 관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무상이라고 관찰한다.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관찰한다. 자아가 아니라고 모하라고 관찰한다. 됐죠. 무상고 모합니다. 여기서 앞에도 우리가 명상의 지혜에서 했죠. 명상의 지혜에서 처음에 우리가 항상 물질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으면 되죠. 물질은 거칠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물질을 무상고 모하라고 관찰하는 그 마음도 무상고 모하라고 그 다음의 마음으로 관찰해야 된다. 됐죠. 그럼 관찰한 이 마음도 무상고 모하라고 그 다음의 마음으로 관찰한다. 이래서 5단계 10단계. 그럼 하루 종일 관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루 종일 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그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단계로 멈추고 이렇게까지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앞에하고 여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앞에는 아직 윗바산의 경계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제도로 된 순수한 윗바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극복하고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무상이나 고나 모하로 관찰한 그 마음도 무상이고 고고 모하라고 관찰해 들어가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5쪽입니다. 그는 염호하고 즐기지 않으며 역겨워하고 염호로 보면 됩니다. 그죠. 탐종을 빛바라게 하고 탐하지 않는다. 이 욕으로 보면 되겠죠. 소멸하게 하고 일어나지 않게 한다. 소멸입니다. 그죠. 놓아버리고 가지지 않는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방기라고 했죠. 그죠. 일곱 단계로 앞에서 계속 나왔어요. 그죠. 그죠. 무상고 모하 여모 이옥 소멸 방기 됐죠. 그죠. 이런 단계로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차이는 뭡니까. 앞에서는 윗바산의 경계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죠. 혹은 명상. 그죠. 눈을 감고 조용하게 고요히 생각하는 경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윗바산화라고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윗바산화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윗바산화라고. 지금 다시 한번 이거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같이 해서 뭡니까. 그 다음에 느낌. 285쪽 차이시죠. 그죠. 둘, 넷, 여섯째, 일곱째 주로만 느낌을 대상으로. 인식을 대상으로. 상카라들. 그죠. 우리 심리현상들입니다. 아르마를 대상으로. 온이죠. 앞에 나타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을 대상으로. 늙음 죽음을 대상으로. 그 밑에 출제까지 밝혀 놨죠. 22장에 구분해서 했고. 그죠. 여기 점점점 생략된 것은. 거기서 24가지로 쫙 부타고사 스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송으로 다시 나옵니다. 대상을 바꾼 통찰제의 전이 전향하는 힘. 이 셋이 깊이 숙고하는 윗바산화이다. 현재의 대상으로부터 추론하여 과거와 미래의 둘도 같다고 구분함과 소멸에 대해서 열중함이 사라지는 특징에 대한 윗바산화이다. 대상을 깊이 숙고한다. 무너짐을 관찰한다. 공으로 나타남이 수성한 통찰제를 갖춘 윗바산화이다. 그죠. 세 가지 관찰과 네 가지 윗바산화의 능숙한 자는 세 가지 나타남에 능숙하여 여러 가지 견해에 흔들리지 않는다. 등등 했으면 되죠. 그래서 그죠. 빠티사입니다. 마크 인용입니다. 이걸 인용해 놓고 부타고사 스님이 이 구절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12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죠. 한번 꼭 살펴봐야 될 것이 대상을 바꾼 통찰제의 전의 전향하는 힘. 이 셋이 깊이 숙고하는 윗바산화이다. 되죠. 그럼 대상을 바꾼이 뭐고 통찰제의 전의가 뭐고 전향하는 힘이 뭐냐. 20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번 그죠. 288쪽입니다. 밑에 보면 개성에서 대상을 바꾼 이란 물질이 무너짐을 보고 물질이 무너짐을 본 그 마음도 무너짐을 봄으로써 됐죠. 그죠. 그 물질에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그 대상을 바꾼 이랍니다. 왜 물질을 보고 무상고 무하로 파악하면 되지요. 왜 굳이 다시 대상을 바꿔서 마음이 무상고 무하라고 봐야 됩니까. 당연하지요. 우리는 뭡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 맞다. 물질은 무상고 무하다. 그런데 뭡니까. 그걸 보는 내 마음은 무상고 무하 가 아니다. 됐죠. 재미있는 게요. 미얀마 가서 윗바산을 좀 하고 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걸리는 데가 먼 거 있잖아요. 대상을 보는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누워 잘 때도 그 대상을 보는 마음은 딱 그죠. 대상을 관찰하는 그거는 딱 또래가 차더라 이랍니다. 한국에서 윗바산 화도 드는 사람도 거기 안 그런 줄 압니까. 저는 뭐 안 그런 줄 압니까. 제 경험은 저는 이야기 안 하죠. 윗바산의 경계잖아요. 조금 흉내 좀 한다고 흉내 내는데 이런 경계가 안 올 것 같아요. 다 옵니다. 그 권리 갖고 있잖아요. 무상을 관찰하는 내 마음은 항상 있더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통찰지에 전의가 일어납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직무 합니까. 제 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앞에도 명상의 지혜에서도 항상 거기에 나타났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물질을 무상고 무하로 관찰하는 그 마음도 무상고 무하라고 그 다음 마음으로 관찰해야 되고 그럼 이 다음 마음은 또 영원한 것 같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다음 마음은 또 무상고 무하로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윗바산 할 수 있다 앞에 나왔어요. 명상의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열 번쯤만 이렇게 보면 마음은 찰나생 찰나 멸는데도 확신이 생기겠죠. 열 번을 앞에 마음을 무상고 무하로 관찰하고 이것도 무상고 무 열 번만 했는데도 참나 지나 영혼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뭡니까. 수행할 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보 멍청이입니다. 됐죠. 그런 사람은 윗바산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됐죠. 청진 노론을 알고 봐서 그래요. 청진 노론은 분명 되겠죠. 그래서 대상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상고 무하로 관찰에 들어간 대상은 반드시 여기도 앞에도 나오고 여기도 또 나오죠. 그래서 대상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물질이 무상고 무하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마음은 영혼하다. 왜냐하면 좀 쳐다보면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전기불로 올라오고 똑같아요. 찰나생 찰나 멸는 1200번 찰나생 찰나 멸한다 합시다. 1200번 찰나생 찰나 멸하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초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소영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상을 바꾸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질이 무너짐을 보고 물질이 무너짐을 본 그 마음도 무너짐을 보므로서 첫 번째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대상의 전입니다. 대상을 바꿉니다. 그 다음 통찰지의 전입니다. 일어남을 버리고 소멸에 머뭅니다.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워낙 빨라지기 때문에 있잖아요. 일어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부사지는 것 사라지는 것 있잖아요. 소멸의 통찰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향하는 힘이란 물질이 무너짐을 보고 무너짐을 대상으로 가졌던 그 마음도 무너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즉시에 전향하는 능력이다. 그렇죠. 물질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려면 전향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바티스 삼비단 마크에서는 강조하고 있고 부타고사 스님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이 개송에서 우리가 제일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은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 개송에서도 제일 처음에 거의 나왔잖아요. 대상을 바꿈 통찰지의 전이 전향하는 힘 이 셋이 깊이 숙고하는 윗바사는다. 됐죠. 핵심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현재의 대상으로부터 추론하여 과거와 미래의 둘도 같다고 등등등해서 설명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26번에 가보면 아까 보면 세 가지 관찰에 능숙한 자 나왔습니다. 세 가지 관찰이 뭘까요 당연히 무산문무겠지 그 다음에 네 가지 위 빠사나 네 가지 위 빠사나가 뭐죠 여모이옥 소멸반기 아까 이렇게 했죠 그죠 무산고무하를 통찰해서 여모이옥 소멸반기로 하는 것 이것이 네 가지 위 빠사나가 했습니다. 세 가지 나타남에 능숙함은 부서짐 사라짐 공 앞에도 나왔을 겁니다. 어쨌건 부서짐과 사라짐과 공 왜냐하면 우리가 소멸이 지금 그죠 말 그대로 부서짐에 방가해 있잖아요 빵 터지는데 부서지고 무너진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에 흔들리지 않는다 상견 등 여러 가지 견해에 동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됐죠 여기 상견 나오죠 그죠 조금 해들어 가면 있잖아요 그죠 물질은 무상한데 물질을 보는 마음은 무상하지 않다 내가 위 빠사나 해보면 그렇더라 오마요 가나슨이 아니고 위 빠사나를 하고 온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다 당신은 그걸 굉장한 체험으로 여겨요 어떻게 보면 수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죠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 관찰하는 놈은 항상 떠나는 겁니다 와 이러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달라들었으면 좋겠지 그죠 제가 본래 소심한 사람입니다 큰소리처럼 제가 말씀드리면 트리플 A입니다 소심 A입니다 제가 A형이거든요 우리 집안에는 전부 A형 밖에 없어요 아이고 거짓말 하지 마라 지금 그래서 그죠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쭉 보시면 됩니다 27번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동요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은 것을 소멸할 것이고 무너지지 않은 것은 무너질 것이라고 마음에 잡돌이 할 때 모든 상카로들의 일어난과 머문과 진행과 표상을 내려놓고 오직 무너짐을 본다 됐죠 결론입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가 깨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좋은 비유입니다 가는 먼지가 흩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볶인 깨가 터지는 것처럼 됐죠 됐으면 되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눈을 가진 자가 억수같이 비가 내릴 때 호숫가나 강뚝에 서서 물 표면에 커다란 수포 덩어리가 계속해서 생겼다가 곧바로 무너짐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봤던 거죠 그죠 이와 같이 수행자는 모든 상카로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본다 이러한 수행자를 두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치 물거품을 보고 마치 싱그루를 보듯 이와 같이 세상을 뚫어 보는 자는 그를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한다 됐죠 그죠 반간 자라만 가져도 어떻게 됩니까 염라대왕이 죽음의 왕은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이 보지 못합니다 염라대왕이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덜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한국에도 이런 말을 다 해요 우리 처음 출간은 그죠 수행자가 염라대왕 눈에 보였다 하면 그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라고 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 큰 선생님들이 제일 처음에 행자생활을 했을 때 있잖아요 노선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수행자는 염라대왕이 못 봐야 된다 그죠 제일 쉬운 것은 뭡니까 화두를 딱 들면 염라대왕이 못 본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설명해요 저는 뭐 비슷한 원리라고 봅니다 그죠 화두 1년이 되면 화두만 있지 사람이 없어요 염라대왕이 잡아 가려고 했잖아요 왔는데 사람을 못 봐요 그래서 못 잡아간다고 그죠 그 선임이 되어서 사실 그렇잖아요 염라대왕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자기 죽음의 다음에 어떻게 될지 결정 못한 사람이 지가 결정을 못하니까 결정이 안 나니까 염라대왕한테 가서 염라대왕이 뭡니까 장부를 그죠 치부장을 쫙 어허 너는 누구한테 돈도 많이 빌렸었고 나쁘지도 많이 있고 뭐도 많이 있고 좋은 일은 조금 했네 그러니까 너는 멋은 지옥에 떨어져라 너는 깨굴깨굴 이걸 많이 했구나 깨구리가 되어라 너는 멍멍 콩콩콩 이걸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애완견이 되어라 그죠 그렇답니다 그죠 그 수행을 제대로 한 사람은 염라대왕이 눈에 안 뜰 뻔하잖아요 선업의 힘으로 우리 그렇지 않은거죠 그죠 재생긴 결식이 바로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북방에는 좀 비슷한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28번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상가래들이 계속해서 무너진다고 끊임없이 볼 때 여덟가지 이익을 가져오는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가 힘을 받는다 여덟가지는 뭡니까 존재에 대한 사견을 버림 생명에 대한 욕망을 버림 항상 명상주제와 함께함 생계관을 버림 근심을 제거함 두려움이 없어짐 인욕고 온화함을 얻음 지루함과 기쁨을 극복함 됐죠 여기서 항상 명상주제와 함께함 있죠 그러니까 화두를 항상 들면 어떻게 합니까 염라대왕이 못 본다 제가 행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비슷한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여덟가지 최상의 덕을 보고 무너짐을 관찰하는 성자는 불사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 그덕그덕 명상하는 불사는 뭡니까 열반입니다 열반의 이름이 불사 죽지 않음입니다 마치 옥과 머리가 불타는 자처럼 구두연하라 이게 우리 수행자한테 그죠 머리가 불붙은 듯 하라 그죠 머리에 불이 붙어서 머리카락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급하지요 급하잖아요 빨리 뭡니까 물에 팍 끼어들던가 있잖아요 이런 옷자루가 끄든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지요 감사합니다.